이 양갈래는 또 퀴어면서 보여주는 게 너무 웃어서 아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블루로 조금 다운된 블루로 바나나 감사합니다 유튜브? 네 오늘 밤 늦은 시간이라서 조용히 말하는 것 부탁드리고 인사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자켓 촬영이 끝났는데요 오늘 두 가지 콘셉트를 하고 있어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자켓 촬영이 바깥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노래 너무 멋있게 나왔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2일차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인사드릴게요 1, 2, 3 1, 2, 3 안녕하세요 저는 빠르게 빠르게 찍고 대기실에 왔습니다 순서가 두 번째여서 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심심할까봐 제가 이 촬영 때 썼던 킴코더를 챙겨왔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녕 킴코라 안녕하세요 킴코라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마지막 차까지 이렇게 촬영이 완료되었는데요 멤버들 어떠셨어요? 너무 예뻐서요 진짜 히어로 같아요 다들 색깔도 맞아요 어제랑 또 다른 분위기랑 또 머리카락 또 새로운 보존들을 많이 해봐서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봅니다 다들 너무 개성있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빨리 키클리아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주얼 아이 캐주얼 마이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프라였습니다 안녕 사랑해